10편, 78편, 70절에서 7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편, 78편, 70절에서 72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이슨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량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지금처럼 하시면 세계를 미리 정복할 수 있습니다. 저번주랑 이번주 이렇게 쭉 보면서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선생님들이 많은 힘을 지금 얻고 일어나고 있다는 점과 또 그 힘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게 눈에 보이게 너무나 감사한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참석하고 있는 우리 랩런트들은 이제는 정신 차리고 일어날 때가 됐습니다. 우리가 진짜 앞으로 올해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응답들이 제가 여기 앉아서 방금 찬양을 들으면서 올해 우리가 받을 응답들이 커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지금부터 정신 차리고 말씀 중심으로 함께 인도 받아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을 좀 중요하게 나눌 게 있어요. 우리 135개 중학교 놓고 기도하는데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70 현장 두고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가 70 제자 두고 기도하시면 돼요. 지금 여러분들 옆자리에 비어있는 그 의자에 누구를 앉히실 것인지 지금부터 기도하시면 됩니다. 먼저 내가 제자로 서고 이 복음을 전달할 제자를 우리는 찾으러 가는 겁니다. 5월달에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냐면 우리 중등부 전도캠프 두고 지금 우리 선생님들과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도 지금부터 기도하고 준비하세요. 5월달에 전도캠프 그 고백이에요. 지금부터 이거는 교회를 부흥시키자 중등부를 부흥시키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전도자가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전도를 하지 못하니깐 죽는 거예요. 학생이 학생으로서 공부를 못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힘들어요. 마찬가지예요. 전도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는데 내가 전도를 하지 못한다. 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는 길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사실은 그 무엇보다 큰 기쁨은 다른 게 없어요. 한 생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만큼 사실은 우리에게 기쁜 일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거 두고 기도하세요. 5월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2월달 마지막 주에 뭘 준비하고 있냐면 좀 이따 나중에 영상 뜰 거지만 2월 집중훈련을 일주일 동안 기획하고 있어요. 방학 마지막 주에. 왜 2월 집중훈련을 하냐.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가기 전에 1월달에 쓰리타임으로 우리 지금 영적 세팅하고 있고 그리고 매주 한 번씩 지역별로 우리가 지금 모임을 가지고 있으며 그렇게 우리가 영적 시스템을 갖춰놨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영적 상태를 갖추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학교 가서 최소한 불신자들한테는 이 사람들한테는 무시당하면 안 되잖아요. 영적 서밋으로 서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내가 만약에 복음을 전한다. 이 친구와 나와의 관계가 좀 서먹해질 것 같다.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저는 그거 알아요. 여러분들이 서밋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영적 서밋되고 다른 사람 살리고 있으면 내가 복음 전하는데 이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아요. 평상시에 나의 영적 상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아시겠죠? 만약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 친구가 나를 떠난다. 어차피 언젠간 여러분을 떠날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로 인해 진짜 여러분들로 인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귀한 복음을 전한다고 관계가 끊기지 않아요. 내가 서밋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영적 상태가 중요하기 때문에 집중 훈련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방향은 결국엔 어디냐? 이게 방향이에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딱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 복음 없는 우리 청소년의 빈 곳들 우리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도 느끼겠지만 코로나가 이제는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니네 걸렸으면 니네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그래서 더 많이 코로나가 퍼지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못 오는 랩런트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 감기도 막 유행해서 감기 걸려서 못 오는 랩런트들도 있어요. 그만큼 중요해지는 게 뭐냐면 미디어팀이에요. 앞으로. 우리 지금 미디어팀이 너무나 잘 인도받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 이거를 지속할 수 있도록 어디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리고 훈련 안에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찬양팀. 제가 어저께 우리 찬양팀, 성가대팀 다 모아두고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이런 친구들, 병든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왔는데 우리가 힘없이 찬양 부르고 있으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치유됐냐. 우리가 제대로 찬양팀이 준비돼야 이 사람들이 왔을 때 찬양 듣고 은혜 받고 치유되는 거 아니냐. 우리 랩런트들이 6일 동안 학원 가고 학교 가고 힘들어 지치는데 교회에 와서라도 힘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대로 하라고 했어요. 우리 성가대팀. 그만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찬양 부르는 이 시간은 핸드폰 하라고 주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치유받으라고 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찬양을 회복해야 이 여러분들이 혹시 친구들을 데리고 왔을 때 그 사람들이 살아나요. 우리 여기에 어떤 분위기가 일어나야 되냐면 진짜 이 복음의 분위기가 일어나야 돼요. 이 분위기가. 이게. 아니 그래야 내가 좀 친구 데리고 올 맛이 나지. 내가 여기서 찬양 부르면서 은혜를 받아야 내 친구도 얘 힘든 친구 있는데 데리고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만큼 여러분들의 찬양 하나하나가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들 여기 앉아서 앉아있는 우리 랩런트들의 찬양 하나하나가 다 어디랑 연결되냐면 전도랑 연결되어진다 생각하세요. 이거는 한 생명이 살아난다고 생각하고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거 핸드폰 해야 살아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 중등부는 이제 여기에 딱 집중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는 일어나서 선생님들도 힘 얻고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도 일어나서 이제 힘 얻으셔야 돼요. 오늘 진짜 찬양 팀 그리고 성가사팀 찬양 부르는데 이게 선생님들의 마음이 굉장히 많이 느껴졌고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의 이 마음이 많이 느껴졌어요. 우리 여기 앉아있는 랩런트들은 그러면 안 돼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집중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 딴 거 말고 제가 원래 이렇게 빡빡하게 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지금 우리 하나교의 주제가 그 땅 24잖아요. 우리 올해 주제에 맞게 한번 올해 1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집중해보자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도 우리 선생님들도 그리고 저도 집중하고 있어요. 하루에 기도문 3개씩 맨날 만들려고 하니까 얼마나 바쁘던지 사람들 만나라 회의하라 기도문 만들라 녹음해서 올리라 왜 하냐? 집중하려고 내 스스로를 집중시키려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도 올 한 해 주제가 그 땅 24니까 한번 우리 진짜 다 같이 한번 진짜 집중해봐요. 이거 두고 진짜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한번 보자고요. 우리 여러분 나이 때 아시겠죠? 저는 확신이 있어요. 기도하는 랩런트들은 분명히 여기에 집중하는 랩런트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고 응답을 주실 거라는 거를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100% 확신해요. 진짜 집중하세요. 하나님이 큰 응답들을 여러분들에게 준비해놨으니까 집중해보세요. 그래서 진짜 우리 후대 치유 2, 3, 7 살릴 수 있도록 다른 거 치유 아니에요. 다른 거 후대 아니에요. 다른 거 2, 3, 7 아니에요. 이 예배가 살아나면 이 안에 다 있어요. 후대 치유 2, 3, 7이 우리 그래서 이게 다 어디로 연결돼 300지교의 3천 제자 우리 기도하고 있는 1만 성도 우리 그냥 말로만 주제로만 기도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함께 여기 집중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는 나중에 보면 다 알아요. 그만큼 중요한 게 하나 IUTC의 앞으로 그리고 우리 방송 시스템 교체 잘 알고 있죠? 다 이거 왜 하고 있습니까? 이 응답 누려야 돼요. 우리가 자 서로입니다. 중요한 기도 제목이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우리가 받을 응답이기 때문에 그냥 하는 말 아니라 진짜 받을 응답이에요. 여러분들이 늘 궁금하고 받고 싶어하는 응답 그 응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논리라는 거는 사람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데 필요해요. 논리라는 게 사람의 말은 논리예요. 논리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자 진리는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이 진리에는 우리가 우리의 이해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진리는 진리는 우리의 이해가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이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논리는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막 해야 되는데 진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진리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데에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설득력이 있고 이해돼서가 아니에요. 그게 필요한 게 아니고 그대로 그냥 믿는 거예요. 진리는 그게 정확한 언약을 잡는 거예요. 자 이 진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우리 랩런트들의 삶, 인생 굉장히 묶여있는 경우가 많아요. 진리를 알아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보통 살아가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굉장히 힘들게 생각을 우리 힘들게 만들도록 생각을 해요. 우리는 우리 생각 자체가 그래요. 왜? 창세기 3장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를 내가 힘들게 만들어요. 내 생각 자체가 제가 중국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와 중국어 공부하는 게 그렇게 싫을 수가 없어요. 발음 외워야 되지 발음에 무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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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막 이런 거 다 있지 이거 막 신경 쓰면서 읽어야 되지 한자 막 이거 하나하나 다 외워야 되지 무슨 이런 언어가 다 있냐 거기에 생각이 내 스스로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얼만큼 그거 갖고 생각을 많이 했냐 2년 동안 중국어 쓰면서 중국어 공부를 안 했어요. 너무 싫어서 그게 날 힘들게 내 생각에 날 힘들어요. 얼만큼 생각을 많이 했냐 나중에는 누구 욕하고 있냐면 욕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바벨탑 욕하고 있었어요. 아우, 저 바벨탑 저거 그때 거기 내가 있었어야 됐는데 바벨탑 욕하고 있었어요. 2년 동안 내 스스로를 내가 힘들게 만드는 생각에 사로잡혀요. 우리는 제가 가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전화와가지고 그냥 들뜬 막 이 메시지 아마 안 볼 테니까 제가 얘기하는데 야, 홍하라 너 짜증난다 그냥 시작을 이렇게 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갑자기 전화 받았는데 무슨 일이냐 그냥 너 왜 그러는데 갑자기 이래 결국 대화를 해보면 아무 이유가 없어 그냥 짜증난대 나 때문에 왜 그런지 모르겠네. 그리고 뭐냐면 그래서 제가 늘 그 친구한테 그래요. 그냥 너는 네가 네 스스로를 짜증나게 안 만들면 된다. 왜 혼자 스스로 짜증내냐.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기 3장이 늘 가득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내 생각과 마음에 매여있는 거예요. 내 감정과 내 생각에. 그래서 힘들고 지쳐요. 그런데 진리가 거기서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요. 진리가. 그 진리가 뭐냐.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흔하게 공부에 대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아, 이 공부 쓸데없는, 쓸데없는 이 공부 수학 이거 막 루트하고 있고 이거 쓸데없는 이 공부 왜 하냐. 나 영어권 안 갈 건데 왜 나 영어 공부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랩런트들 많아요. 그런데 저는 동의해요. 저도 제가 학생 때 공부했던 거에 한 10% 사용하고 있나? 쓸데없는 공부 많아요. 하지만 의미 없는 공부는 없다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돼요. 그 말이 뭔지. 우리는 원래, 우리는 원래 죽은 목숨이에요. 우리는. 그 죽은 목숨에는 사실 뭘 하든 사실 의미는 없어요. 사실. 원래 우리의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는지라. 의미 없는 것들을 가득 차는 의미 없는 인생이에요. 사실 우리 인생.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 를 멸하러 오셨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하나님 만나는 내가 그 길 되어줄게.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 고백을 한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17절에 바요나 시모나 내게 복이 또다. 그게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시작되는 시점이에요. 복된 인생의 의미가 거기서 시작된다고요. 그랬더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내 안에 내 주인도 역사하고 계시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속에 있는 그 인생이 여기서 의미가 참된 의미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날마다 이 복음을 누림 속에서 참된 여러분들의 인생이 언약의 여정의 길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이 속에서 뭐가 보여지냐. 내가 전도의 길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석에서. 그래서 이걸 위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내 불신앙을 바꾸는 영적 시스템을 갖추셔야 돼요. 이 속에서. 아니 문제가 문제로 왔는데 문제가 아니라니.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만큼 우리는 말도 안 되는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문제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구원을 얻었다니까요. 말도 안 되게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문제가 문제 아니라고 하는 게 말도 안 되는데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럼 말이 됩니까? 그만큼 완전한 구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증거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이 완전한 구원 속에 있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오늘 24시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구원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고 있는 이 공부가 나에게 의미가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힘듦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또는 가정 문제 속에서 이 의미를 발견한다는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 비전이라고 얘기해요. 비전. 그 의미를 내가 계속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요? 꿈꿀 것 같죠? 제 친구도 한때 그러더라고. 좋아하는 여자만 생기면 갑자기 그 다음날 갑자기 아람아 내 꿈에서 갑자기 그 여자가 나왔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 그러니까 머릿속에 계속 그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보금 안에서 구원 안에서 보여지게 되면 그 안에서 꿈이 나와요. 그게 그 의미가 보여져야지. 내 인생에 참된 의미를 보고만 해서 여러분들이 찾아 나가셔야 돼요. 이거를 아주 잘한 인물이 다윗입니다. 목동에 있을 때 여러분들은 공부라도 하지 다윗은 양치고 있을 때 혼자였어요. 혼자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다윗을 오늘 성경의 본문에 읽은 것처럼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왕으로 준비시켜 나가셨어요. 여기서요. 우리 랩런트들이 환경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여러분들이 구원의 축복을 확신한다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더 좋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진짜로 더 좋은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받은 말도 안 되는 구원의 축복이에요. 불신자는 문제가 문제지만 우리가 받은 이 말도 안 되는 구원이 문제가 문제를 아니게 만든다고요. 아무것도 아닌 나 노바디 여기서 에브리바디로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나는 여기서 모든 것으로 가는 거예요. 이 가운데에 있는 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 가운데에 있는 게 바로 구원이에요. 이 진검다리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나예요. 아무도 아닌 나 아무도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복음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구원 안에 세계보고마가 들어있는 거예요. 세계보고마는 우리가 하기 싫은데 해야 하는 억지로 해야 하는 세계보고마가 아니에요.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하는 이 축복이에요. 이게 세계보고마가. 이 세계보고마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또 선생님들, 또 부모님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힘을 빼시면 돼요. 왜 우리가 우리 선생님들 입에서 한 번씩 우리 이렇게 기도하자라는 말이 나올 때 참 좋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랩런트들도 오늘 우리 김경진 선생님들 기도할 때 먼저 랩런트들도 기도하자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랩런트들도 마찬가지예요. 힘을 빼요. 내 힘을. 우리가 우리 힘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내가 힘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이 구원을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인생을 여러분들이 힘 쓰지 말라고요. 이건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힘 빼고 기도. 기도라는 거는 이 복음을 누리면 돼요. 복음을. 자, 이때 목동에 있을 때 뭘 받았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어요. 이때. 이미 여러분 때예요. 한마디로. 아무것도 아닐 때. 이때 사무엘을 만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다윗은 사무엘을 만나고 인생이 다 결론 나버렸어요. 사무엘과 포롱하면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만났어요. 더 큰 축복이에요. 더 큰 축복. 사무엘이 다윗에게 왕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는 영적 파수꾼이요. 의사요. 그리스도의 영적 대사라.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달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에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 완전히 성전에 대한 포롱이 이어진 겁니다. 성전에 대한 언약이. 우리는 뭐예요? 결국 성전이 뭡니까? 2, 3, 7. 5,000 종족이요. 누가 더 큰 축복 받았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우리 랩런트들이 깨닫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이 더 큰 축복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깨닫기만 하면 돼요. 이 언약을 붙잡았던 다윗이 성전 준비했던 거예요. 성전을. 일평생 왕으로 있었지만 한평생 여기에 오직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지으면서 준비하는 건 아니라 이미 미리 다 준비해놨어요. 성전 건축에 대한 부분. 이게 뭐냐. 이게 뭐냐. 결국엔 다윗이 가졌던 다윗의 천재성이에요. 왕이 천재성이 아니고 성전에 대해서 한평생 그리고 미리 준비할 수 있었던 천재성이에요. 여러분들도 진짜 내가 가진 이 보금 안에서 이 응답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더 큰 응답을 지금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누렸던 천재성. 달란트 캠프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부모님 위에서부터 오는 천재성인데 부모님과 학교와 세상에 의해 숨겨지고 짓밟힌 우리 랩런트들의 천재성. 오늘 새벽 기도 때 담임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이거는 세상이 말하는 어떤 천재성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이걸 두고 얘기하셨어요. 이거를 우리 랩런트들에게 찾아줘라. 자, 어떻게 찾아줍니까? 평일 토요 주일 학교를 통하여서. 어떻게 찾아주냐. 이런 과정이 있었던 미션과 인턴십과 인생 포럼을 통하여서 찾아줘야 돼요.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랩런트들에게 미션을 한번 줘볼까요? 우리 선생님들과. 제가 우리 총무님께도 어저께 말씀드렸는데 우리 임원들이 지금 토요일 날 먼저 교회 와서 9시부터 같이 예배 드리고 있어요. 죽으려고 하죠. 11시까지 자야 되는데 아니면 2시까지 자야 되는데 9시까지 준비해서 교회 와서 산업 전도와 핵심 흩어진 제자들 9시부터 12시까지 들으려 하니 얼마나 힘들어요. 거기에다가 끝나면 뭐 바로 집에 보내주냐 여기 와서 미디어팀 하지 찬양팀 하지 성가대팀 하지 임원팀 하지 저도 어저께 하는데 하고 나니까 와 녹초가 되더라고요. 저도 힘들었어요. 그만큼 우리 체질이 토요일 날 체질이 바뀌어 있어요. 토요일 예배 뭐 회복해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 올 수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 오라고 미션을 주고 싶어요. 해보시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도 이제 하셔야 돼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진짜로. 쉽지가 않아요. 우리 랩런트들만 데리고 니리 빨리 가. 전도사님 부를까 니리 빨리 가.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지금 가정 전체가 토요일 예배를 빼앗겼기 때문에 가정이 다 움직여줘야 되고 선생님들이 움직이셔야 돼요. 토요일 학교가 언제 회복되냐. 토요일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토요일 학교는 회복돼요. 왜 토요일 학교가 안 되고 있냐. 우리 교회에. 토요일 예배가 회복이 안 돼요. 하나홀에 그거 다 한다고 다 틀어주는데 토요일 날 와보면 사람 거의 없어요. 텅텅 비어있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리 체질이에요. 바뀐 거예요. 빼앗겼어요. 우리 엠런트들. 옛날에 당연히 토요일 날 되면 핵심 예배들이로 교회에 왔던 우리의 예배. 빼앗겼어요. 맞죠? 다 빼앗겼어요. 저는 진짜 여러분들에게 막 토요일 날 딴 거 막 하고 싶진 않지만 이 토요일 예배만큼은 꼭 여러분들이 도전하고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제가 그래서 우리 임원들한테 진짜 간절히 부탁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올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부터 우리 랩런트들 옛날에 토요일 날 오는 거 어렵지 않았잖아요. 지금은 여러분들 만약에 올락하잖아요. 엄청 힘들걸요? 지금부터 한번 도전해보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시고 세계보고 말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우리를 불러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받은 이 완전한 구원 속에서 현장에서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랩런트들 한 명 한 명 머리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랩런트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랩런트들 앞에 모델로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들입니다. 이 예물이 2, 3, 7 나라 5천 정도 살리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며 예물 드리는 그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빛의 경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니 나라가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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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